안녕하세요!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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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멜로우 치즈가 좋은 맵다. 나는 아삭했다. 너무 맛있다. 바삭바삭 소리가 엄청나요 바삭바삭 고춧가루 고춧가루 살살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와우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엄청 쫄깃쫄깃 한입에 먹으면 더 맛있을거에요 치즈가 잘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정말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설탕 참기름 바삭바삭 마요네즈 달콤한 맛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